이거 피부가 좋아진대요. 이거 피부가 좋아진대요. 이거 피부가 좋아진대요. 대비 기다리세요. 먹을 거예요. 영양제예요. 꼬부 앉아. 앉아. 기다려. 하이파이브. 꼬부 앉아. 하이파이브. 도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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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이거 맛있어. 젤리 타입으로 짜 먹는 것보다. 아 고양이 같다고. 맛있어? 맛있나 봐. 아이치. 피부 건강해지세요. 건강해진대. 이거 먹으면 노비. 고양이들이 저러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먹을게요. 뭐 먹을지 너무 궁금해 트와이스. 모모씨. 진짜로 너무 배가 고파요. 나도 배고파. 뭐야? 이게 여기 있지? 여기 조금. 와인. 와인. 샴페인. 와인까지. 와인. 샅게까지. 샅게. 아빠 인내세요. 오늘은 일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로 모모가 요리하나 보다. 네 맞아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어 있죠 그럼. 있어요? 네. 어머 언니가 이거 해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어? 이걸 한다고? 아. 솥밥 요즘 너무 맛있는데. 약간 이렇게. 저래. 이렇게. 저건 우엉인데. 어머 어머. 그리고 시켜 먹지 않고 저렇게 해 먹네요. 그래서 날씬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연 씨가 요리를 안 해봤나 봐요. 힘들어해. 그죠? 네 저는 좀. 응. 어 아니 이거는. 게다가는 쑥? 어. 이거 못 버리는 거야. 대박이다. 아니 이거는. 게다가는 쑥? 방금 이제? 응. 응. 그냥 살짝.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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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가 언니를 생기는데. 맞아요. 태양인 거 맞아요? 유부 쓰다. 버섯 썰. 세송이 쓰다. 가질 잘하시네요. 오 되게. 펴고 쓰네요. 일정하게 잘 쓰신다. 야 잘한다. 아침부터 이제 술을 이제. 어? 아니 설마. 술? 술? 어? 어 힘내세요? 아빠 인생은 여기 넣는가? 아빠 인생은 여기 넣는가? 왜 설레. 아니야. 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진짜 술 좀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고. 그. 우리 용이죠? 응. 요리할 때 넣는 건지 않나요? 우리 요리할 때 정종 같은 거 넣잖아요? 그렇죠. 장내제고. 맛술 대신. 맛술 대신. 일본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요리용으로 갖고 계신구나. 아. 아. 주유. 오 어떤 게 나올까? 아 티스푼도 잘 다르고. 자 쉑 쉑 쉑 쉑 쉑. 아 이거 볶아? 아 저거를 볶아서. 아 이거 볶아. 했나 보다. 아 너무 맛있어. 소파 너무 맛있어. 어. 아 이거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엔서트 따야죠. 엔서트 따야죠. 엔서트 따야죠. 아 저게 육도거든요. 오우. 잘했다 잘했다. 건강한 숯밥이다. 된장국 된장국. 아 모모 대단하네. 미소 된장이야 우리. 미소 된장이야 우리. 이게 진짜 맛있어. 오우. 말끔하지. 어 이거 돌리는 게. 바로 섞어서. 넣어봐. 전을. 전을? 전을 하고? 참기름으로 하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밀가루 안 넣고요? 네. 마루 마저 좀 넣겠네요? 참기름 살짝 넣고. 불쌍다. 근데 막상 저렇게 피니까 약간 느낌 나겠다. 맛있겠다. 아, 공약. 나 이렇게 김감까지. 이거 배워야 되겠네요. 마저는 배우고 싶다. 전 간다, 전 간다. 인간미 있다. 저기 있어, 타이트. 어때? 우와. 진짜. 야, 이제 캠핑장이네, 진짜. 느낌 있다. 근데 뭔가 진짜 캠핑하는 것 같아. 진짜 안 돼? 대박인데? 솔직히 이게 의미가 있나? 머리라도 이렇게 할까? 네. 밥 먹어볼게요. 깨르르 깨르르 하시네. 한참 그럴 나이. 그러면 여기서 숟가락을 뜨고 안에서 먹자. 그럴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모모가 진짜 뚝딱뚝딱 잘한다. 미쳤어. 이거 간장에 찍어먹는 거 아니야? 이거 미소시루야? 응, 미소시루야. 거의 여기 1번 아니야? 여기 1번이야, 지금. 어떡해, 진짜 맛있어. 되게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요. 아저는 또 어떤 느낌일까? 밑에는 살짝 바삭하고, 위에는 좀. 진짜? 구우면? 소화도 잘 되잖아, 많이.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귀엽다. 거시내서. 그러니까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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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 남매 있어. 이런 거 이 남매 있어. 성훈이가 바로 빠졌네. 귀엽지? 어디? 아니 모모가 좀 털털하네요. 봐봐. 튀겼는데. 모모 털털, 엄청 털털해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실게요. 네, 언니가 정신 차리실게요. 우리 취한 줄 알 것 같아, 사람. 1, 2, 3. 성찬에 먹기. 다가갔겠다. 아, 맛있는데? 지금 이거 몇 시인지 알아? 8시? 뭐야? 아침 8시예요. 나 3시인 줄 알았어. 에피소드 Frost완 Τ 다야! 4시에 가임. 4시에 가임. 인해서 가임새짐. 감사합니다.